그 에이블이라는 영 단어가 캔이랑 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. 저희는 셀러분들이 좀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싶다. 그리고 유저분들도 더 쉽고 재밌는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다. 에이블하게 만들겠다. 거기다가 이제 예쁘게 와이를 붙여서 에이블리라고. 진짜 회사 이름들은 다 팬시한 것 같아. 저희 3프로티비는 뭡니까? 좀 바꿔보시죠. 이럴 때 회사하고 싶어. 이럴 때 회사하고 싶어. 여러분이 Brazil địa 더욱 rat won다. 이제 Māori의 가게가 터키했습니다. 진가기 주의가 š고하니 П Kir시 거 jag맞니다.